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중희야, 학원 끝나면 바로 와. 엄마가 너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어. 엄마가 미안해. 우리 딸 사랑해. 삼촌! 이거 우리 죽이지려고 한 거예요. 어떻게 물어보지도 않고 혼랑 다 먹어요? 이왕 먹었는데 뭐라고 하지 좀 마요, 영수. 아, 먹었는데 도전하네. 나이깍 좀 해요, 제발.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형 괜히 죽매셨지. 누가 할 소리. 그때 생각하면 뺨 석대도 모자라요. 어? 우리 형 만나게 해달라고 빵 사주면서 살살 꼬셔놓고는? 내가요? 삼촌 기억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? 형순아, 잘 기억해보세요. 미쳤나 봐.